오늘도 나는 후배에게 야지를 주고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길고양이를 놀래켰다. 이 고약함을 숨기려고 오늘도 혼술을 하러 간다. 이변이 없는 한 첫 잔은 언제나 에비스 생맥주다. 그와 곁들이는 신선한 회에 조금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. 교투에서 갓 공수된 유바 우니 사시미를 먹는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. 욕구물이상 셰프가 화덕구석에서 거대한 불꽃을 내버렸다. 이것은 시코코 지방에서도 가장 남쪽 고치 지역의 명산물인 가다랑어 배칩구이이다. 맡겨둔 사케를 꺼낸다. 그리고 한 잔. 녹진한 가리비 우니구이와 소고기 호바야키를 먹고 나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다. 자, 라스트 피니쉬다. 라스트 피니쉬다. 라스트 피니쉬다. likes라가? 하고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